자 일단 여러분 음원이 공개가 될 때 이제 음원 표지가 또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그 작가님한테 저희가 조금 의뢰를 했죠. 와우.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만나기도 어려운 아티스트를 섭외를 했고 저희 멤버들의 얼굴을 다 그려줬어요. 볼게요 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와우 아니 시소가 택한 작가는 바로 모스키아입니다. 현무형이네 현무형. 저는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쁜데 너무 잘 그려서. 마을에 약간 그 애군을 물으신. 닮아도 같은. 선아 대장군. 네. 선아 대장군. 장승. 장승. 자 이제 시소 멤버들 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기는 진짜. 눈동자가 왜 그래. 여기는 네 명이 네 명이 다 있어 진짜.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정성은 100점. 조롱한 적은 없는데 다 조롱 받은 느낌. 약간 느낌 있어. 피카수 느낌. 엄청 늘었네요. 약간 해탈했어. 자 이제 저희는 전혀 다른. 나의 최일장님이야. 나와 유미주 부대표. 먼저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아 나 이분 너무 좋잖아.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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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약간. 그 게임이야. 우리 둘이. 컬이 메이비유. 날 다시 설레게 해줄래? 작가님께서 직접 무리를 한번 보려오셨대요. 진짜요? 야아. 이거? 야, 나 이렇게 생겼으면. 나 진짜 야옹이 작가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 내가. 사기지. 누가 이렇게 생겼어? 아니, 이런 건 범죄야, 범죄. 아니, 라미네이트를 했네, 저거는. 라미네이트를? 옷만 똑같이 그렸다. 옷만 똑같이 그렸다. 아니, 죄송해요, 유재석 씨. 팔봉이야, 팔봉이야. 자, 부대표 한번 공개해 볼게요. 그들이 아니야. 나는 어플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너무 예쁘다. 진짜 똑같이 그렸다. 똑같지? 똑같해. 나 거울 보는 것 같아, 진짜로. 야옹이 작가님. 안니 어디 갔어, 야옹이 작가님. 아니, 안니 어디 갔어. 장례가 술렁술렁 되네. 자, 이어서 우리 멤버들끼리요. 우리 멤버들. 자, 울볼 한 번 갈게요, 울볼 한 번. 얼굴 없다. 아니, 울볼 한 번. 아니, 울볼 한 번. 이렇게 생겼어. 와, 나 진짜. 이건 뭐라고 못하겠어, 이제 보람이 있어. 약간, 울볼 한 번. 이거 예쁘다. 아니, 울볼 한 번. 이렇게 생겼어. 거짓말처럼 살고 싶어? 우리도 그려 놓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려달라고. 아니, 아니야. 자, 이번에는 서현이, 서현이. 오, 오. 주인공 발. 이거야. 너무 예뻐. 어머, 어머. 예쁘다. 예쁘다. 나 알아서. 우와. 우와. 아니, 서현이, 서현이 너무 만족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스토스 하려고요. 이거, 이거. 진짜. 자, 이번에는 혜원이. 스키. 야, 너무 예쁘다. 야, 혜원이, 혜원이.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예쁘지? 잘 찍어있네. 너무 예쁘다. 자, 다음은 마지막 우리 멤버. 정지 소피마로서. 와, 소름 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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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름 돋은 거 아니야? 야, 소름 돋은 거 아니야? 대박. 아니, 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아, 우리 진짜. 우리 야옹이 작가님께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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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여기 지금. 저희 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니, 솔직히. 이거 너무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되는데. 네. 뭐 개인적인 전화번호 알면. 네. 저도 한 번 불러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저희 갑니다. 없잖아요. 우리 있어요? 네? 우리도 있어요? 우리 뭐야? 저희는 진짜.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깜짝 놀랐을 텐데. 일단 저희 작가님 중에 해외 처리 중이시거든요, 해외. 네. 앨범 작게. 저번만 한 10년 하신 분이에요, 10년을 넘게. 아, 멋있네.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이 분은 저희 스토리가 완벽해요. 저희 스토리가 완벽해요. 아, 이거. 그릴라. 아니, 그릴라 아니죠? 아니, 그릴라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그린 거죠? 바로 우주교 부연님. DJ쿠, DJ쿠. 거의 대장님이셨잖아요. 그렇지, 그런 쪽에. 원조. 산무진하고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어. 네 분 함께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뻐, 이뻐. 아, 이뻐, 이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근데 제일 웃긴 게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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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가 있어. DJ쿠 오빠. 오늘 볼 너무 좋다, 오늘. 아니, 나비야. 오우. 오우. 맞잖아. 얘들아, 미안한데. 누구야, 그게. 얘들아. 이게 현실이야. 여기 너무 같잖아. 이거 너야, 맞아. 기훈이랑. 이거 너야. 60살처로 끌어놨어. 아니, 아니, 아니. 너네 맞아. 근데 있어. 준협이 오빠가 약간 미래를 봐? 아니, 30년 후를 그리셨어. 30년 후를? 지훈이는 거의 지금. 아니, 지훈이. 이거 무슨 히어로블의 앞당 캐릭터 아니야? 지훈이 다크서클만 쪼만. 지훈이. 야, 지훈이. 야, 나는 이빨을 몇 개를 해놓은 줄 아는 거야. 아, 나는. 야, 그래도 너는 사람새라고 동물이야. 그래. 아, 내가. 밝아지셨네요, 표정들이. 아, 근데. 너네야. 이게 너희야. 우리 환무지 때문에 심수의 평화가 찾아왔어. 야, 야. 다 만족하고 있어요. 너네도 막 너무 열받아지마, 너네. 맞아. 닮았어. 너무 웃겨. 웃기긴 웃겨. 근데 조금만 바꿔자. 팀별로 이런 색깔이 또 있으니까. 이게 나도 좋아. 색깔 너무 좋다. 네, 진짜. 너무 좋아. 짜 rated 내가 할 grande pla 일. 이렇게 보고 있어. 바랍니다. 10. 수고하니 га